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조금 전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하거나 출당 조치를 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부동산 의혹을 갖고는 갈 수가 없다, 내로남부를 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제 살 도려내기를 민주당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3개월 전에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문제가 됐을 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난다고 해서 민주당보다 오히려 더한 책임을 묻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솔선수범에서 전수조사를 국민의힘도 나서서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국회의원 전 동의를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유야무야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권익위에 자신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의뢰를 할 때 국민의힘은 국가권익위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 전 의원이지 않습니까? 전현희 전 의원이 권익위원장으로 있는 만큼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믿을 수 없으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리고 있다가 지금 민주당에게 제대로 한 방을 맞은 셈입니다. 3개월 전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당장 하락할 그런 낌새도 보이지 않으니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저를 농지를 구입한 것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로 지금 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장 지금 당권 후보 5명 오늘 이내로 발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감사원은 지금 국회의원에 대해서 감찰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으니까 빨리 확인한 다음에 철저하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하겠다라고 밝히는 게 좋습니다. 3개월 동안 이걸 주무르고 앉아 있었어요. 국민의힘 지금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해놓고 국회의원 동의를 다 받아 놓고는 주무르고 있다가 민주당에게 지금 된통 얻어맞은 셈입니다. 민주당이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12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이 같은 조치를 한 속에는 우상호도 있고 지금 윤미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자 지금 모두가 해명을 하고 있는데 우상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묘지를 쓰기 위해서 농지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 각종 얘기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그대로 믿으면 살아서 돌아올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정보를 활용해서 땅 투기를 한 부분 지금 3기 신도시 주변을 땅 투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의원도 있고 지금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아주 격리해서 아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살아 돌아올 민주당으로 돌아올 의원들도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수사권도 없으면서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제대로 된 조사를 했다라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에 대해서 지금 모두 탈당 출당 조치를 하면서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란다. 지금 송영길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업참 마속 이런 말을 썼는데 대선 정국에서 그냥 묻고는 못 넘어간다. 그 다음 이걸 통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려있던 정국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아주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에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은 이제 내로남부를 벗는 차원에서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겠지만 충분하게 소명도 이루어지지 못한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 5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에게 당대표가 되은 전수조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사저에 대해서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부분도 조사를 해야 하고요.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들, 실세들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 아직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게 충분했는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경찰 수사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부동산 소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이 24%였는데 국민의힘은 39%였습니다.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다주택자가 많다고 해서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결코 피해갈 수 없고 의혹의 중심이 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나 실세들하고 달리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당 야당 가리지 않고 지위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부동산 투기를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도 3개월째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문기적거리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오늘 국민의힘이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국가권익위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 곧바로 반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감사원에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맡기겠다는 국민의힘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전수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라고 또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에 의뢰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감사원에서 직권 판단을 해내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빨리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할 부분이고 국가권익위도 이번 민주당에 대한 조사를 보건대 뭐 크게 못 믿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권익위에 의뢰를 해도 괜찮고요. 문제는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 대선 정국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라고 해서 부동산 의혹 없으리라는 법 없습니다. 물론 문재인 정권의 실세, 고위공직자 모두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당연히 조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 스스로 3개월 전에 조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까지 다 받아놓고 3개월 동안 문기적거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국민의힘을 못 믿는 겁니다. 야권의 지지층들이 정말 정권교체 필요하다고 목을 메면서도 야권 통합, 야권 단일 후보 목을 메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은 못 믿겠다는 것은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 대선 정국에서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안고 갈 수 없습니다. 그게 10명이든 20명이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1, 2명, 10명, 20명이 이번 대선 정국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쳐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계속해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안고는 대선 정국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게 그동안 밀리기만 했던 민주당이 이번에 제대로 된 공격을 또 국민의힘에 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기서 감사원 덜 먹이면서 우물쭈물하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의뢰를 해서 이 부분의 의혹은 틀고 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